안녕하세요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닌 저의 근황을 말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종종 소식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 일과 유튜브를 같이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구요. 취업 초기에는 짬짬이 게임도 했지만 주말에 게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준비되지 않은 월요일을 마주하기 싫어서 요즘은 간간히 게임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새로 달린 댓글을 보며 영상 올릴 때 생각을 떠올리며 살고 있구요. 아마 12월 말쯤이나 내년 초에 다니던 직장을 나와 다시 게임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공략, 팁 위주의 영상이었지만 예전 올렸던 게임을 포함해서 재밌을만한 게임을 소개, 리뷰하는 느낌으로 같이 올릴 예정이구요. 오늘로 제 채널이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 지도 벌써 364일,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고 조만간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